안녕하세요. 저희는 동작인식 솔루션을 개발하는 매크론의 최유진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다양한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2D 카메라로 손 동작을 인식해서 그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는요.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소비자들께서 얼굴 인식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. 손 동작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주는 솔루션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. 이 밖에도 디지털 사이니지라든가 아니면 PC, 태블렛 등등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3D 카메라나 다른 어떤 추가 센서나 필요하지 않고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2D 카메라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. 향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앞으로 더더욱 많은 기기에 카메라가 내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내장된 곳이면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더욱 많은 기기에 저희 동작인식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일반 소비자가 저희 동작인식 솔루션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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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